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. 몇 살이세요? 45인데요. 나이보다 어려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 그녀에겐 비밀이 있습니다. 시술 받는다는 것도 처음에 많이 망설여지고 겁이 나긴 했지만 40대에 들어서면서 한 해 하나 다르더라고요. 얼굴 손도 무너지면서 자꾸 처지면서 외모는 바뀌었지만 그녀에게 나이를 못 속이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다는데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불면증 때문에 불면증이 또 있으세요. 불면증이 있으시면 몸에 아무래도 항상 상한 스트레스가 좀 더 올라가게 돼요. 그렇다면 조정희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? 혈관 나이, 또 스트레스 지수 등을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. 보통 혈관 상태가 나이에 대비해서 조금 1.4배의 속도로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나왔고요. 의외 결과예요. 그녀의 실제 나이보다 4살 더 많게 나온 동맥 나이. 노화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건데요. 노화가 진행되는 면이 조금 빠르시기 편으로 체크가 되었기 때문에 활성산소 정상 범주인 건 다행이지만 앞으로 충분히 관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활성산소는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산소인데요.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켜 각종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. 특히 과식이나 과격한 운동을 하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